이번 북런던 더비에서 아스날과 토트넘 두 팀 모두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선수들이 존재합니다. 일단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소아레스, 진첸코, 티어니, 파티, 엘네니, 스미스로우까지 기본적으로 부상자가 많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기서 주전급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진첸코, 티어니, 파티 이 3명의 선수는 북런던 더비에 부상이 회복이 가능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북런던 더비에 출장하지 못하는 주전급 멤버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벤데이비스, 요리스, 모우라 이 3명의 선수가 부상 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벤데이비스와 모우라는 북런던 더비의 부상이 모두 회복이 가능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고 그런데 요리스 같은 경우는 부상의 정도나 부상 회복 일자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리스는 북런던 더비에 출장하는 것이 불명확한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쿨루셉스키도 지금 A매치 기간이 끝난 이후에 부상에 대한 이슈가 약간 발생한 상태인데 쿨루셉스키는 조금 더 정확한 소식이 나온 이후에 북런던 더비에 출장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두 팀의 스타일이 워낙에 명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경기 흐름이 있거든요. 어떤 흐름이냐면 아스날 같은 경우는 볼을 점유하면서 경기를 주도하는 흐름을 좋아하는 팀이고 반면에 콘테 감독의 토트넘은 수비라인을 약간 내렸다가 빠른 역습을 통해서 득점을 만드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이 볼을 점유하면서 경기를 주도할 때 여기서 토트넘이 빠른 역습을 통해서 아스날의 수비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느냐. 반면에 아스날은 토트넘의 역습을 당하지 않고 경기를 지배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러한 경기 흐름으로 아마 북런던 더비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진첸코의 플레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첸코가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자카가 약간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이때 오른쪽에 있는 화이트는 살짝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아스날이 자연스럽게 3백에 가까운 전형이 만들어질 때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아스날의 강점은 중원에 4명의 선수가 위치한다는 거거든요. 파티, 진첸코, 외데고르, 그리고 올라간 자카까지. 이 4명의 선수가 중원에 많이 배치가 되면서 중원에서 볼을 점유할 때가 많은 팀이 아스날이죠. 그래서 최근 아스날의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파티와 함께 중원에 위치하고요.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자카가 한 칸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데고르와 함께 외데고르, 자카, 진첸코, 파티 이 4명의 선수가 중원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후방에서 3백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맡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토트넘은 아스날을 상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3-4-3과 3-5-2, 이 두 가지 포메이션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포메이션이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를 하거든요. 3-4-3 전형을 사용하게 되면 지난 시즌 북런던 더비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3명의 공격수, 손흥민, 케인, 그리고 쿨루셉스키, 혹은 이제 히샬리송이 나오겠죠. 이 최전방 3톱이 아스날이 자연스럽게 3백을 만들 때 순간적으로 아스날의 수비 라인에 아주 큰 부담이 가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아스날의 3백이 토트넘의 3톱을 1대1로 마크하고 있는 과정에서 심지어 아스날이 라인을 높이는 상태다 보니까 아스날의 수비 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수비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북런던 더비를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서 아르테타 감독이 아주 큰 실수를 지난 시즌 저질렀죠. 홀딩을 손흥민에게 붙여놓으면서 손흥민이 달려나갈 때 홀딩이 스피드가 안 되니까 손흥민 선수를 잡아채거나 아니면 과격한 반칙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면서 결국에는 퇴장을 당하는 그러면서 이제 북런던 더비에서 아스날이 패배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넓은 공간에서 토트넘의 3톱을 상대하는 것이 아스날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4-3 전형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3-4-3 전형을 썼을 때 중앙 미드필더가 2명 배치되고 있는 전형이다 보니까 중원 싸움에 아주 약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 중원 싸움이 약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스날의 강점이 중원에서 볼을 점유하고 그리고 중원에서 강력한 압박을 거는 스타일인데 여기서 토트넘이 기본적으로 전방에 3명의 공격수가 배치되어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토트넘이 중원을 거쳐서 앞으로 볼을 전개하지 못하면 최전방에 3톱이 있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비라인에서 전방으로 패스를 뿌려준다고 하면 길게 롱패스가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롱패스가 넘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토트넘이 중원 싸움이 약해진다. 라는 것이 이제 3-4-3 전형을 사용할 때의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3-5-2 전형을 활용하는 것이 중원의 선수 숫자가 3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원 싸움이 가능해지면서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할 때 중원을 거쳐서 볼을 전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특히나 지난 경기에서 3-5-2 전형을 사용하게 되면서 중원 싸움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3-5-2 전형을 사용하면서 이 아스날의 강력한 중원 싸움을 좀 대비를 하는 이러한 형태로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3-5-2 전형을 사용했을 때의 가장 큰 강점은 손흥민 선수를 높은 위치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3-4-3 전형을 쓰면 중앙 미드필더가 2명 배치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좌우 측면 공격수가 수비할 때는 확실하게 내려와서 수비라인을 형성해줘야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경기에서도 처음에 손흥민 선수가 레스터시티전에 교체 투입됐을 때 3-4-3 전형의 왼쪽 측면 공격수였거든요.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수비라인을 만들 때 아주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수비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3-5-2 전형이 만들어지면서 최전방에 배치가 되면 기본적으로 수비할 때 3명의 미드필더가 좌우 측면까지 커버를 할 수가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3명의 미드필더가 왼쪽과 오른쪽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측면 공간을 커버해주는 형태인데 그러다 보면 손흥민 선수가 수비할 때 훨씬 더 높은 위치에 머무를 수가 있게 되고 그렇다는 건 토트넘이 역습을 전개할 때 손흥민 선수가 뛰어나가는 출발점이 아주 높아진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 3-5-2 전형으로 변화가 된 이후의 경기 장면을 보면 5명의 수비라인이 배치가 되어 있고 여기서 그 앞에 3명의 미드필더 라인 그리고 그 앞에 케인과 손흥민 2명의 선수가 위치하는 전형이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3-4-3 전형을 쓸 때보다 손흥민 선수의 위치가 높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손흥민 선수가 높은 위치에 위치하다 보니까 역습으로 나가는 순간 높은 위치에서 전방으로 뛰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5-2와 3-4-3 두 가지 전형 모두가 어느 정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이 장단점을 살려서 어떤 전형으로 경기를 준비할지가 토트넘의 경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반면에 아스날이 노려야 하는 지점 중 하나가 토트넘의 왼쪽 측면입니다. 이 아스날의 공격의 형태가 마르티넬리, 제주스, 앞선에 있는 외데고르, 그리고 자카 여기에 대해서 진첸코도 사실은 중앙 미드필더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오버래핑을 하거나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빌드업에 가담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의 공격의 형태가 왼쪽에 쏠려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토트넘의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이때 아스날은 반대편에 있는 사카가 넓은 공간에서 침투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아스날의 공격 패턴이 진첸코가 나왔을 때는 아스날 기준으로 왼쪽 측면에서 볼을 정유하다가 상대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면 반대편으로 사카가 뛰어들어가는 공간을 향해서 볼을 보내주는 이러한 형태가 될 텐데 여기서 토트넘의 왼쪽 라인이 페리시치가 아무래도 수비할 때는 조금 민첩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랑글레가 나오거나 밴데이비스가 나올 때도 사실 오른쪽에 있는 로메로보다는 훨씬 더 민첩성이나 스피드가 떨어지는 수비수이기 때문에 아스날의 비대칭 전략이 효과적으로 통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면을 봐도 순간적으로 마르티넬리, 외데고르, 제주스, 진첸코, 자카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왼쪽에 몰려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파티까지 왼쪽으로 가니까 왼쪽에 선수가 많이 배치되면서 상대 수비수도 한쪽 측면으로 쏠려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때 반대편에는 사카가 넓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아스날은 상대 수비를 한쪽으로 몰아넣고 여기서 순간적으로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이러한 형태를 사용할 때가 많거든요. 이제 반대로 진첸코가 아니라 티어니가 나오면 공격의 방향이 살짝 달라지게 돼요. 여기서는 베나이트가 살짝 올라가고 외데고르, 자카, 제주스 이 선수들이 오른쪽에 쏠리고 여기서 티어니는 중앙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티어니는 진첸코보다 훨씬 더 직선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뛰어나가는 이러한 형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 측면에 쏠려있다가 왼쪽 측면에 마르티넬리나 티어니를 활용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게 되는데 티어니가 나오느냐 진첸코가 나오느냐 이 선택에 따라서 아스날의 공격 방향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트넘의 선수 구성을 생각해봤을 때는 아스날 입장에서는 진첸코가 나와서 토트넘의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하다가 순간적으로 사카가 있는 토트넘의 왼쪽 측면으로 볼을 보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공격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볼을 점유하면서 토트넘의 수비라인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이 고민이 필요하겠고 반면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이 수비라인을 올리고 볼을 점유할 때 이때 어떻게 아스날의 수비라인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인 역습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이 아주 많이 필요한 이번 북런던 더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볼을 점유하는 과정 그리고 역습을 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되는 지점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아르테타와 콘테 감독의 전략 싸움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러한 이번 북런던 더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두 팀이 현재까지 지금 성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두 팀의 시즌 초반 좋은 흐름을 어떤 팀이 더 살려나가느냐 그러한 점에 있어서도 이번 북런던 더비가 아주 아주 의미가 깊고 중요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